안녕하세요 힐 준희입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현실을 냉정히 통찰했던 당대에 엘리트로 손꼽히셨던 분입니다. 어학의 천재로도 알려져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내신 독립운동가 김규식님의 명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의 동정만 가지고는 독립을 이룰 줄로 생각지 맙시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의 손으로만이 되어옵니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의 마음으로만이 되어옵니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가 단결하여 싸우되 마지막 킥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싸워야 되옵니다. 나라를 걱정하면 남의 힘을 빌리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일어나 행동해야 한다는 투철한 의지가 느껴지는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러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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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